성리수 사러 써니힐스 도착 선물하긴 좋겠다 아일린 플리마켓 구경하다가 경량패딩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통소인가봐요 바로 앞에 버블스틱이 있는데 한자로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에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 여기가 현지인 맛집이래 여기만 줄을 엄청 서 있네 영어 메뉴가 있었나요? 네 이거 보고 싶으면 그래 여기 그냥 시그니처 먹을거야 샹페이 밀크핀 슈가가 너무 많잖아 난 괜찮아 내가 이거 먹을게 나 여기 녹차 먹을래 그 잔에 70원 나이 30원 펑리수가 유명한 썬이힐 가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가 못봤던 보월예술특구 지역이었네 토마토 앙도몸 칠 펑리수 살아 써니 힐스 도착 써니 힐스 아 어머 크네 왜 줄 줄 엄청 긴가봐 평소에 원래는 이렇게 줄 서는 것 같은데 네 이쁜 펑리수가 예쁘게 담겨있네 선물하긴 좋겠다 이게 펑리수고 이거는 사과 이거는 바나나 펑리수 사면 마실 거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파인애플 케이크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펑리수 우리가 과육이 씹힌다고 그랬어 이렇게 생긴 펑리수를 처음 먹어보네 아쉽지 뭔가 좀 더 고급치긴 하네 맛이 여기는 펑리수가 비싸서 무조건 이거 무료차 먹는게 대이득이네 5월 예술특구 1시부터는 플리마켓 열린대 매일 하나? 아니 주말에만 아 주말에만 한대? 아일린 플리마켓 구경하다가 경량패딩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뛰어갔어요 찾으러 자주 일해요 아주머니가 찾아주셨네 아주머니가 찾아주셨네 저기도 엄청 맛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긴 저기 엄청 사문데? 오 마이 갓 와 사람 너무 많은데 1만원 5만원 2만원 이거 하나씩 먹어 아 이거 하나씩은? 네 OK 2백해요 네 2백해요 이렇게 한글 메뉴도 다 있어요 그림도 다 돼있고 Sad 헬리스토어 아 아 그래서 주문하고 사람들 다 여기 서 있었던 거네 주문하고 기다리면 불러준다고 자리 넓다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비빔이 더 맛있었어요 사무랑 항원이랑 비비하면 어디가 더 나아요 어쨌든 둘 다 맛있고 만약에 일정을 짧게 와서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 그러면 관광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용어탑 가면은 항우공용면 고월예술특구 가면은 항워도우용면 우리 페리 탔던데잖아 저기가 페리 탔던데 바로 옆이 핫빙수로 유명한 하이즈빙입니다 영어 메뉴 다 있네 한국 메뉴 있어 한국 메뉴 다 있네 여기도 역시 구아바가 들어있어 아니 껍질째 먹는 건가 봐 너무 맛있어 아이스베리네 아이스베리 1인분만 시킬 걸 여기는 무덕장이라고 옛날에 일본 검도 도장이었던 곳이래요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약간 일본 만화에서 보는 그런 곳 같아요 충렬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바이크 있어서 다행이지 리뷰 보니까 여기에 걸어올라는 사람들 엄청 고생했다고 심지어는 절대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막 2분만에 왔는데 그치? 올라올만한 가치가 있는 게 전망이 쩔어요 치진섬 다 보이네 어디가 치진섬? 아 저게 치진섬이지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스파플드인가봐 댄스 경연대회에 있나봐 우와 고! 하하하하 아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 아 시간 맞춰서 미련 도역 이거 빛의 공연 보려고 오다가 바이크를 열심히 타고 타고 오는데 새똥 테러 당해가지고 새똥 땋느냐고 늦을 뻔했네 저희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탑3 지하철역 선정복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지하철역 끝난 거요? 끝난 건가봐요 이게 평소인가봐요 공연은 볼 거 없고 그냥 평소가 예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9시까지 바이크 반납이라서 조금 이따 금방 가야돼 먹어볼래요? 오 유명한데다 진해 하파야를 많이 쓰네 확실히 진해 네 네 네 맛별로 샀습니다 궁금해요 한국마서 먹어봐야지 안녕